사진 찍고 다시 아직 치우고 있는 건물들이 있네요 여러분 여기는 음식점이 아니에요 싫어하지만 인도해야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좀 일찍 나왔어요 일부러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은 없을 때 저쪽에 엔젤 날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낮에는 줄이 길었거든요 거의 아무도 없어요 줄이 있네요 살짝 그래도 이게 아예 없는 거죠 다른 줄 비해서는 이 날개가 왜 유명하냐면요 이 날개 뒤에 바로 무스칼리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여기 찍더라구요 사진 찍고 다시 호텔로 이동 밖에 너무 더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바람은 살짝 불긴 하는데도 습기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너무 덥다 고맙습니다 시로 왔지만 인도해야합니다 저는 프리랜서 동욕사에요 그래서 여러 종류 동욕도 하고 인플루언사도 하고 음 맛있다 뭔가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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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재밌고 지냉 네 다시 바닥에 바닥에 바랍을 또 이제 또 또 더 또 또 또 아나운였습니다 이렇게 고정? 아? 네 기이글랜드에 먹었고 여기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많은 곳이 있네요 무한 공원 경비가 여러가지 더 고려하시네요 여러분, 여기는 음식점이 아니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처럼 이렇게 커팅샵이 있고 여기서 주문을 하면 다 해줘요 이거 다 무려 좋죠? 오늘 제가 석사는 그녀가 우리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의 프로젝트는 그냥 뭔가요 제가 잘 못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될까요? 와우! 지금 택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모델이 지적이 있다면 이 부분을 가장 높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을 위해 이 부분은 가장 높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높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을 진짜 높은 지적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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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은 다가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쪽으로는 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쪽으로는 전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마이, 아, 네, 타마이 아니요. 멘토 멘토 아 이렇게 이제 3개에 오면 예 예 요즘은 크리프와더 베이키드 2개에 3개 1개에 2개 1개에 1개 더 이소 너무 너무 멋있어요. 말도 안 돼요. 가장 긴 것 같아요. 두바이는 부동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너무 커가지고 원하는 금액에 원하는 집 원하는 건물을 다 찾을 수 있어요. 10, 30 000원에 비해서 약 20, 30 000원에 전만 더 더 좋은 등. 집 안축이 침대 방 이거는 화장실이고 그냥 그래요 인테리어는 여기서 그 호락을 받고 사연 다 받고 인테리어를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여기 벨콘도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들은 바로 옆에 화장실이고 우리가 이 섹전도 풍목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막인데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도시 드리스 다 사막이 다 사막이 다 사막이 다 사막이 네 다 사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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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났어 에이 지금 한국은? 어떻게 아는? 이 집은 오클로에? 네. 그런 곳은? 아, 바로? 네. 아, 만약에, 어떤 곳에서? 네. 고유닛기에는? 네, 고유닛기에는? 고유닛기에는? 응. 다 seatbelt. 어디에 있는 곳에서? 아, 한국 Tory? 아, 바로Lger. 그러면, barbecue? 에이 BK에다가 어떤 곳에서? 네. 배 Leute는? 네. 다수의 숙박은? 네, 주식이 있. 다수의 숙박은? 네 수박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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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두 명의 숙박은 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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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인배스사는 안되면 700,000개그러니까 250,000개그러니까 205개그러니까 이인배스사는 가격에서 128%의자리에로서 한 3억정도 부동상을 사게되면 리지던트는 몇부여간 저가가... 2년정도, 그 잔?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서 가지고 있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2 달러가 있는 вариант 그리고 2 달러가 있는지 아무리 여기 있는 편지 조니라 나린아 조니라 내가 여기있는 Johnny 아 이거 여기 있는 막바 진짜 대단히 문자들이 어디서 이 뇌스칼리의 첫 번째는 여성의 뇌스칼리입니다. 이 뇌스칼리의 뇌스칼리의 뇌스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테스트 같은걸로 지금 첫 번째 테스트 바로 이렇게 맞을라 이것은 마을라 이렇게 고양이도 불가리에서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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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타고 바로 우측에 볼 수 있는거지 저 여기서 집 하나 사주세요 이게 아파트인가봐요 그리고 곧 매우 자세히 랩링 этого 랩거같은 마납에 bist 여기 비 impres서 배에 쓰여 이 Says 이들은 초기까지 경험을 한다. 20에서 40개월까지 기간이 있는 것과는 주변의 디스트릭 1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자들이 다닐 수 있는 도티과는 그리고 이제는 있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의야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엑소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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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런 작업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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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50로, 원게루, 이렇게, 이렇게 같이. 베 come to this mix. 모두 구입을 하고 다 구입했다는 구조가. 이 여행은 거의 구조가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구조입니다. 지금 형은 그냥 구조예요. 한국거래 kmRE 한국어 도착 그럴 때 유통하然트백 Purus 하루 nós 침묵ismo 한국에선 룰스'll 수지여 학생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세기가 우리 소식에서 이스탄을 둬 저희 마이콜은 더 부서는 알 거에요 어떤 나라의 세기업을 하는지? 피곤해서 석제 가요 구역 다섯 개는? 추억이 이 시간에 정말 멋짐 내가 이 이것이 어디에 가려고